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오늘은 24년도 제297일째 되는 날인데요 10월 24일 정도 됩니다 해가 뜬 지는 한 20분 됐는데요 어떻게 지금 해가 떠오른 상태에서 추수가 끝난 논밭 위에서 이렇게 저 멀리 안개가 자욱하게 떠 있는 상태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나요 저는 여기가 이제 상당히 아침에 이렇게 보면 이슬이 내려 가지고서 상당히 예쁜데 뜨는 해 날 오는 저수지 쪽에서 담아봤거든요 아따 예쁘죠 아주 멋지죠 그윽하고 아늑하고 예 예 안개가 이렇게 살짝 내려 있는데 이 모습이 아주 예쁜 거죠 저는 예 아 옆에 이제 앞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코스모스 도 있어요 예 코스모스 도 이렇게 같이 있고 4 그래서 나름대로 운치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따 예쁘다 감사합니다